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제가 요즘 발효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엄두가 안 난다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막히는 게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나죠. 보통 저도 아직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발효술, 정료주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숨겨놓은 정보 이런 거는 요즘 세상은 없습니다. 거의 다 오픈되어 있다. 99% 정도가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걸 제가 살펴보니까 아니 그냥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다른 데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미리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 막걸리 제조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옆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베리베리 곳이 다 있는데 이제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여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시설 같은 게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막걸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집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먼저 보죠. 막걸리를 담을 때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이제 4개를 해가지고 스위치 눌리면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 이 장비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죠. 이제 그냥 손으로 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막걸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이런 발효조가 있어야 되죠. 발효통 근데 이거는 보니까 막 억수로 좋아요. 굉장히 좋은 발효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균을 넣는 거예요. 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 누룩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국이라 해가지고 뭐 효모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놓은 이제 그런 균들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지 뭐 발효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거 넣는 장면들 이게 그 하얀 면포에 면포를 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을 넣죠. 넣고 이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발효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 이제 그 이걸 또 넣어야 되죠. 넣고 또 자 잠깐만 여기에 자 이거는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쌀 가루 같은 게 여기 다 가루가 돼가지고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못 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포장된 걸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구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미술 미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들어가야지 이제 발효가 이제 콤콤콤하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파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넣고 제가 넣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끌쭉한 이제 막걸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온도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기가 그건 같아요. 아까 밑에서부터 이제 계속 도는 자동인데 이거 좀 제법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만드는 이제 뭐 그런 과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장비들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뭐 가만히 이제 대충 봐도 뭐 돈이 조금 제법 비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그 발효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그것도 있고 또 온도 같은 것도 맞춰주고 또 가만히 보니까 두께 같은 것도 이제 좀 두꺼워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유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작은 식당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막걸리를 만든다 그러면 요즘 이제 스텐 이제 요 스텐 발효조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한 150리트 같은 거 돈을 만합니다. 제가 할까 한 돈 10만 원도 안 해요. 그거 사고 그러면 그걸 사면 온도를 못 맞추죠. 저거처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탄소매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매트라고 이제 그 저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여간 이 훈기만 나요. 거기는 뭐 열이 이렇게 난다든지 이제 뭐 벌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훈기만 나는 탄소매트 발열 그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들든지 이제 그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스텐 통을 바로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50리트 뭐 이러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끄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카트처럼 끄는 거. 그 후에 해가지고 넣어버리면 됩니다. 넣어버리면 실제 이거 뭐 스텐 통 하나 사봤자 한 돈 10만 원 하죠. 밑에 카트리지 이거 사봤자 한 4,5만 원 하죠. 그 다음에 나무 상자 뭐 하나 만들어봤자 뭐 실제로 합판하고 몇 개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모양이 조금 안 좋더라도 망치로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매트 이제 이쪽에 한 장 이쪽에 한 장 크기 한 개가 이제 합판 크기 정도 돼요. 한 장에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두 장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러면 실제로 발효조하고 이거 만드는데 돈 뭐 한 2, 30만 원 한 3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재료야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는 거니까 뭐 이랬든지 이랬든 이제 쌀가루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면 되죠. 그냥 막 방학한 가서 뽑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 밀로 만들래. 그럼 밀가루 뽑아오면 되는 거고 그럼 저쪽에 들어가는 균 같은 건 어떡하느냐. 이제 물론 저희들 걸 쓰면 좋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저렇게 막 한 그떡 붙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50리트 큰 그거 하면 이거 한 통만 부으면 돼요. 이거 100g밖에 안 하거든요. 100g 정도인데 이거 하나만 부어버리면 그게 수리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처럼 푸대기로 뭐 한 그떡 안 부어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분말 동결 건조해가지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걸 쓸 때는 이 균에 맞춰가지고 유원플러스균 이게 발효종작이료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를 맞춰줘야 되죠. 보통 이 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예요. 30도에서 40도 맞춰주면 발효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히려 위에다가 구멍을 내야 돼요. 이게 부글부글부글 뭐라고 부르니까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이제 그런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보통 한 온도를 잘 맞춰주면 한 3, 4일 만에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 7, 8일 만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발효 환경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테인냄비 두 개 큰 거 두 개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온도 열은 탄소매트로 그럼 여러분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발효 그걸 갖다가 한 개 더 만들면 돼요. 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개 더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150리터짜리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그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났는데 아주 작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발효하는 데가 좀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작게 시작하게 되면 돈 뭐 한 몇 십만 원 투자해가지고 발효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또 저렇게 이제 자동으로 뭐 만들고 할 필요 없이 끌죽하게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요즘 저기 주전자 있잖아요. 뭐 그런 데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 거니까 그렇게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또 도저히 혼자서 뭐 하기가 좀 어렵다. 나이도 있고 뭐 좀 무거운 거 하기도 그렇고 뭐 어쩌고 아니 그러면 옆에 친구 놔두고 뭐 합니까 요즘 이제 그 은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조기 은퇴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동업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요거 좀 같이 해주라.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일을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하게 되면 일이 수월해지고 별 문제가 이제 안 생기게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 이야기만 듣고 내지 동영상 몇 키만 보고 이거 한다. 당연히 급이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즘은 이제 양조장 같은데 보면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곳에서는 이런 걸 개방을 해줍니다. 와서 이제 이 지원 개방을 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제 전국에 보면 이제 양조장 한 40몇 군데가 그동안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은 곳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양조시설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거기서 시식도 할 수 있고 뭐 또 이제 뭐 하기가 환경이 무지 좋아요. 이제 그런 데가 전국에 한 40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거기서 시식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술도 뭐 좀 몇 개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어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잘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생전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해보고 생각만 하면 당연히 생각만 하게 되죠.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하다가 일이 끝나버립니다. 절대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한번 시작을 해보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두가 안 난다 해가지고 제가 작게 시작하라 했잖아요. 한 50만 원 정도만 드려가지고 얼마든지 발효실하고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해볼까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작심 3일 포기를 해버리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뭐하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해라. 동업해라 이러는데 동업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결국 이게 또 좀 잘되면 이 돈 때문에 서로 좀 마음이 상하게 되죠. 동업하면 돈 문제니까. 그러면 이 돈 문제 해가지고 그 한 번 혼자 하면 돼요. 혼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동업하면 돼요. 그러면 동업하면 결국 잘되면 내가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또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동업할지 혼자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곳 가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잘하는 곳은 이제 정부 지원 도 받고 설비 투자도 억수로만 해가지고 보면 뭐 시설이 어리어리합니다. 제가 잠깐 아까 유튜브에서 이제 발견한 것 중에서 이거 한 번 보죠. 여기에 보면 이 밑에 아, 여기 있네요. 자, 요 이제 요거를 이제 주류하려고 하면 주류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류면허거든요. 그거는 억수로 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쭉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사진이 나오던데 아, 여기 있네요. 자, 요게 이제 주류 시설이죠. 이런 건 얼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술 도수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만원, 만원 이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간이 정류기는 이제 그 시험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돈 한 돈씩만 원이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콜 도수 적정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류면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외부로 반출 그러니까 파는 거 있죠.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규정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 아까 사진이 보이던데 이거 뭐 없네요. 주류 매너를 하려고 그러면 행정사 자기한테 이거 해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봤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시설들을 갖추려고 하면 돈이 제법 들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니까 아이야 뭐 이거 1, 2천만 원 가진 건 의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 기본적인 걸 최소한의 그것만 갖춰가지고 하게 되면 큰 돈 안 드리고 큰 돈이 아닙니까 한 5, 60만 원만 드려도 얼마든지 조금 조금은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술료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이제 한 60 전후 해가지고 이제 퇴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좋은 소일거리입니다. 내가 마시는 술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것저것 조금 이제 솜씨를 풀리면 끝내주죠. 그리고 또 이제 한 60 넘으면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든 150이 나오든 연금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조금 생활에 보태면 되니까 여기서 크게 많이 안 벌어도 되죠. 그래서 내가 취미생활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조금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소규모 주류 사업 특히 막걸리 인원 소규모로 하는 거는 한번 해볼만하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많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맥주는 그래도 막걸리나 우리 전통주 이런 거는 시설이 절대 그렇게 시술비를 많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효종량균도 여러분들이 뭘 쓰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들 쓰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이게 가능해진다 하는 그런 걸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든지 말든지 그게 있는 거죠. 생각만 하면 계속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